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계사를 가보도록 할건데 좀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냥 편하게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 문명에 대한 설명 태양신 아들이로 날강의 집에서 파라오 특별전 세티일세 자 박물관 기획전 시간 뭐 박물관 앞으로 좀 편하게 갈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코로나 자 일단은 1번 미이라를 제작을 했구요 음 정답 1번이죠 콜로세움은 로마고 길가베시 서사시 이거는 아마 메소포타미아 쪽인 것 같고 갑골 이거는 중국이고 그리고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거는 인도 자 그리고 2번 태사공서 천문기록들을 담당하던 태사령이라는 저자의 관직에서 비롯됐다 자 태사령이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하자면 사마천이 있죠 사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고자인가 네 고자 배한 발언은 아니구요 왜 자꾸 왜 나는 시명이 떠오르지 하여간 시명물에 피해야 아니 뭐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시명물 안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그렇다고 하구요 하여간 큰일났어 왜 자꾸 이 태사령이라는 관직만 봐도 나는 왜 시명이 떠오를까요 사마천이죠 그 역사상 최고의 고자였던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서 표 뭐 이런식으로 썼던 역사서 하면 사기가 있지 이 양식을 따서 만든게 바로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요 그래서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서 부친의 유언 이 유지를 받들어서 저술작업을 하는게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 이릉을 변호하다가 형벌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형벌의 고초가 바로 그거에요 고자가 된거에요 그래서 인간승리의 사례를 평가받는다 참 근데 이건 좀 심했다 2번 문제부터 참 왜 계속 머릿속에 시명이 아랑거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네 그래서 전한시대에 발달한 홍구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는 사마천한테 이런거에요 야 너 죽을래 고자 될래 사실 그 시대에 고자가 된다는거에요 그 자손을 남기는거를 포기한다는거에요 그 자손 남기는걸 포기하면 돼 진짜 죽는거보다 더 한 치욕인거야 근데 사마천은 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고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다음 지시가 내려진 시기에 왕조에 대한 설명 그래서 법을 벗어난 형벌을 사용을 했는데 법전에 따라 형벌을 집행해라 그리고 이때부터 재상직을 폐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갑제를 진행한 명나라에요 그전까지 중국에는요 승상 문화시중 약간 이런 재상제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때부터는 재상이 없었어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4번 금년천 일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했는데 상도로 승격시키고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에 종묘와 궁전을 마련하고 이를 대도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대도는 왕실의 중심지가 됐고 상도는 역대 군주들의 피서를 겸하여 정부를 돌보는 몽골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 남송 멸망시키지 메르츐스크 조약 체결한 거는 그 중국 강의제에요 그리고 왕한석 등용은 네 송신종 북송의 신종 그리고 송과 연합하여서 요를 멸망시킨 거 금이죠 연훈심륙주 연훈심륙주는 이제 후진으로부터 얻은 거는 요에요 제로니무스 수도원 바스쿠다 가마가 인도로 가는 첫 항에 나서기 전 기도를 했다는 장소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인데 욕망의 시대이자 경건한 신앙의 시대 이베리아 반도가 진짜 가톨릭이 굉장히 센 지역이었지 그래서 그 여파로 남미권이 다 가톨릭이 된 계기가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 때문이야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죠 마카오가 지금은 중국에 반환이 돼있지만 마카오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서 그리고 6번 제국에 대한 설명 터키 남부 유적지에서 출퇴된 석관의 부종 바드프라다드 누구지? 제국 말기의 혼란 속에서 수도원 사르디슨 있는 도로망 일대를 장악했던 발라문에 맞섰어 에게의 섬들이 필리포스 2세에 의해 결성된 코린토스 동맹이 동조하며 제국에 대항하자 이들을 공략했다 필리포스 2세는요 알렉산더의 아빠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코린토스 동맹을 만든 계기가 이제 그리스의 각종 동맹들이 망해갈 때 그때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의 다른 그 도시 연합 도시국가들을 다 장악을 해요 힘으로 딱 장악을 하고 이때 코린토스 동맹이 어떻게 결성이 됐냐면 페르시아 원정군의 사령관의 필리포스 2세가 맞는 거야 그랬는데 필리포스 2세가 암살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즉위한 왕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드로스라고 부르는데 영어식으로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즉위를 해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아직 나이가 스무 살이니까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렉산더가 진압을 해 그리고 다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로 원정을 가죠 다리우스 3세 읏과 그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이 그리고 이 다리우스가 결국은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장례를 알렉산더가 치러져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알렉산더는 마지막엔 바빌란 바빌론에서 죽어요 바빌론에서 죽어서 이 원래는 이제 이집트를 봉거지로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죽은 거야 너무 일찍 죽어버려 30대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번자브 지방을 넘어 델리를 정목한 투르크 세력 여기서 이 투르크 투르크라고 한 세력은 지금의 터키 전신이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확정된 거 인도로 이슬람이 인도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요 이슬람이 있어요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영국으로부터 동해받은 이후에 결국 대립을 해가지고 인도 연방하고 파키스탄으로 결국 나뉘게 된 거예요 8번 동인도 회사의 상관장 쇼군 접견 이때 아마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거든요 영국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지만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8번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하네요 음 그리고 9번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 영국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나세르 알딘샤 그 시대예요 그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가 총 4시대가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로 첫번째 시대는 아케메네시 시대 두번째 시대는 파르티아를 쓰러트린 사산조 시대 아케메네시 시대 사산시대 그 다음에 이슬람한테 정복이 됐다가 세번째 시대가 사파비 시대 네번째가 카자르 시대인데 이 네번째 시대가 영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압박이 시달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부동왕을 찾기 위해서 남하를 했고 영국은 그 근처에 인도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란도 네 근데 지금의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왕따지 이슬람 시아파 9번의 정답은 4번 담배 불매운동 담배 끊으세요 난 안 펴 10번 다마스쿠스 궁정에서 축출된 일족이 콜드바르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렌의 산맥 넘어 파더보르네 왕국으로 사신들을 급파했다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찬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투했습니다 부친의 공덕을 이은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여 우리가 한마음이 들어서 위협적인 문내를 격화한다면 신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축출된 일족이 코르도바르사 이베리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 후옴미아드 왕조죠 후옴미아드 왕조인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시대죠 약간 이제 프랑크 그래서 프랑크족인데 10번은 이제 정답 5번 궁정학교를 세워 딱 그 시대에요 그 샤르만뉴가 등극하기 전이에요 샤르만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름은 샤르인데 마뉴 대제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교황에 의해서 서기 800년에 서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그레고리우스 교황에게 보낸 편지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론강의 기괴한 성체를 떠나 로마로 돌아가세요 분쟁에 동원된 욕명들은 이거 아비뇽 유수 세월이죠 아비뇽 유수 시대 아비뇽 유수 그래서 정답은 이거 5번이에요 각종 아비뇽 유수가 있었을 때 그 백년전쟁 이후에 그 아비뇽 유수가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와 나의 충돌 여기서 아라비아 반도를 우회하는 교역룡아 발달 그래서 12번 이때는 이제 그거지 아직 동료마 제국이 저때 있었을 때고요 가가 아직 동료마 제국일 거야 그리고 나가 사산조 페르시아 그래서 그 12번의 정답은 5번 결국은 둘 다 이슬람한테 망해요 동료마는 나중에 터키한테 망하지 13번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 파사우의 주교 월프강에게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직무대행을 맡은 페르디난트에게 레오 10세의 뜻을 거역한 비텐베르크의 누구를 추종하는 무리와 타협했던 것이오 아우크스부르크 화이가 그 증거요 자 레오 10세가 누구냐면요 면죄부를 배포한 교황이에요 근데 이 뜻을 거역했다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라고 그 종교개혁에서 루터교를 세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1번이죠 14번 14번 그 맘루크들을 쫓아내고 무한마드 알리를 체론 총독으로 추대했다 세르비아 등 여러 종족 민족의 저항으로 무한마드 알리를 총독으로 승인했고 그래서 14번 가가 파견한 총독 결국 크림 전쟁에서 그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해요 오스만 제국이 그 승리를 하는데 근데 오스만 제국이 자기 힘으로 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러시아의 그 러시아의 남하를 영국하고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겨우 이겨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는다? 그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남하를 하죠 그 거기 그 부동항 그쪽 바다쪽 인근의 도시가 소치예요 15번 밑줄 친 우리나라 친애하는 나의 버세기 해군의 함대가 중국 해안에서 남쪽 방면으로 출정했다네 6시간 만에 적함대를 격파하는 정과를 올렸지 마닐라 연안에 구축된 스페인의 포대는 대응사격 한 번 하지 못한 채 점령당했네 중국 스페인 필리핀에서 승리한 우리 해군에 타고난 역량이 쿠바에서도 다시 발해되지 않겠는가 자 필리핀에서 이겼대 미국이죠 응 그래서 1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미국이 일본한테 진중한 기지를 기집을 당하죠 16번 유사워치 공산당 지도 간부 7천인 내외 중국식 사회주의 등소평인 그 아 모택동 모택동 등소평 뭐 이런 사람들 있죠 16번 정답은 2번 인민공사 제1차 국공합장은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응 중국 현대사에요 경제특구는요 나중에 이제 등소평 그 이후 시대고 그 천안문 사태는 그 나중에 천안문 사태는 사실 그거 영향으로 인한거에요 우리나라에서 6월 항쟁이 일어났잖아 그 이후 일어난게 천안문 사태인데 얘네는 실패했죠 응 그리고 17번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 체코슬로바키아 겨냥 히틀러 집권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서부지역을 처음에 요구를 해요 이 폴란드 헝가리 요 기준 요기 요 서쪽을 그래서 미넨 협정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승인은 해 근데 이때 윈스턴 처칠이 경고를 해요 뭐 1파운드를 달라고 하는데 일단 반파운드만 받고 나머지 반파운드는 나중에 줘도 돼 약간 이런식으로 비유를 해서 경고를 해요 근데 그 결국 나중에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먹어버려요 근데 얘네도 나중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갈라지잖아 동유럽 그리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독일이 먹는 곳이 오스트리아에요 오스트리아에 먹어버려요 그 영화의 배경이 그 시대의 배경이 된 영화가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17번 17번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 BC정부 프랑스 파리 점령 이후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다 공격한거 오스트리아 독일 합병은 그 앞에구나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이미 먹어버렸구나 이때는 그러고 그래서 그 뭐냐 번 트랩 가족이 그때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스위스로 넘어가죠 중립국인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18번 스탈린을 비판하고 서독과 국교를 회복하는 등 평화공전을 추구했다 쿠바의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포기했다 그 후루시아프죠 이제 스탈린을 이제 스탈린을 뒤를 이어서 소련을 통치했었던 후루시아프 존 에프 케디하고 비엔나에서 그 회담한 적도 있어요 비엔나에서 회담을 썼는데 쿠바에 미사일 배치했다가 쿠바 사태에 포기했죠 그리고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어 고르바초프인가 나는 어 그래서 이제 그 18번의 정답은 4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했다 동독은 교류 거의 안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 없죠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CIS가 결성이 되면서요 사실 고르바초프는 사임이에요 고르바초프는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번 가다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르데냐는 이제 그 사르데냐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죠 가리발디 그래서 그 인접국 아마 그 독일 그 독일이죠 가는 독일 프로이센이고 나는 그 프랑스의 군사를 빌리는 데가로 니스를 할양을 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소울페리노선2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그 휴전 북부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만져 이때 베네치아를 획득을 못했고 프로이센이 아 숙적하 아 프랑스 그 그 그리고 프랑스고 그 나는 어디니 음 나는 영국은 아니야 음 어쨌든 숙적하 프랑스 어쨌든 내가 오스트리아인가 그러면 나도 정확한 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19번 정답은 3번이래요 음 제일 차세계대전은 아니고요 1번 2번은 일단 선택지가 아니야 4번 5번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가 다 선택지가 그 시대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3번은 고르는 거예요 약간 조금 애매하다 자 창장강 태평천국군 수도를 삼고 천경이라고 그러게 됐다 남경이죠 남경조야 그리고 그 뭐냐 중일전쟁 때 남경대학살도 있었죠 손문이 총통에 취임한 적도 있었고 장학량이 장계석을 그 감금했던 거는 서안 그 시안 서안에서 감금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나중에 장계석이요 장학량을 대방까지 끌고 가서 가택연금을 지켜요 음 하극상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의화단은 여기 남경에서 하지 않았고요 아편전쟁 결과를 개항된 건 남병이 아니고요 신의혁명은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우창? 거기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세계사는 되게 그냥 뭔가 오늘 TMI 별로 없이 그 그냥 제한시간 딱 맞춰서 채웠네요 제한시간 딱 맞춰서 채웠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희귀해서 그렇고 세계사는 사실 범위가 좀 많아 범위가 좀 많아 가지고 좀 네 좀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내가 아는 얘기가 많은 문제도 있고 아까 이탈리아 통일 과정 이탈리아 통일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얘기가 좀 짧아지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역사 3종을 분석기를 해본 결과 이번 수능은요 사실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제 뭐냐 교수들이 학생들을 좀 그냥 이번엔 그냥 좀 봐준 시험이에요 이제 등교도 제대로 못했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했을 것 같으니 예년보다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질 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봐준 것 같아 음 사실 대학 교수들이 누구예요 얼마진지 학생들을 엿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능 관련해서 한국사는 솔직히 시력검사 수준으로 너무 쉬웠고 참 이 과목별 난이도 조정 선택과목에 따른 그 유불리 차이 이런 거는 솔직히 여전히 극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하구요 음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오늘 이 수능 역사 문제들 풀어보는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진짜 오늘 거의 한 4시간 떠들었다